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명퇴치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그 실력 양성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이제 문화적 운동 교육적 운동 관련돼서 살펴봤던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는데 또 하나는 문명퇴치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해남교과서 215페이지 좀 펴보시래요 이게 교과서마다 이제 왔다갔다 좀 해가지고 약간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페이지 말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명퇴치 운동 같은 것도 있는데 문명퇴치 운동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의 신민지 차별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에 소외되어 냈죠 그래갖고 이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량사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학 같은 걸 설립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가 그걸 보고 나서 가만히 안 뒀죠 그래서 서당 규칙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했고 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탄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일제가 가만히 세우니까 야학이 확산됐던 게 뭐냐면 학교 수가 적어서 좋다 그래서 종전에 일면 상교주의에서 20년대 중고반을 넘어가면서 일면 일교주를 또 포방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돈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 아래 그 당시 이제 신문사들과 지식인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쳤던 운동이 이 한글보급운동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앞에서 얘기한 문맹퇴치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조선일보가 있고 그다음에 분하우드운동으로 쓰셨던 동아일보가 있는데 자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분하우드운동은 이제 동아일보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문맹퇴치, 문맹퇴치, 농중생활을 켜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는 이걸 했던 이유가 일종의 마케팅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글을 잘 모르면 신문이 팔리지 않겠죠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문자보급운동을 펼쳤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근데 학생들과 거기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 얘네들은 단순히 문자를 보급하고 개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다른 활동을 좀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있던 이제 총독부가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민족의식 고치 등의 이유로 금지시켰어요 1935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화도운동이라든지 문자보급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문학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교과서에선 그게 실려있던데 자 이강수의 흑과 그 다음에 신문의 상륙수 같은 것들의 소재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비상경인데 잠깐만요 자 보면 일제강중계 농민들은 우리말과 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자 이들에게 한글의 다이치전은 개몽둥이 지식인 학생 신문사 협조가 돼서 일어났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심이다 배워야 쓴다 9월에 1929년에 문자보급운동을 펼쳤고요 자 동아일보는 조선어학회와 함께 1931년에 분화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죠 자 분화도라는 말은 좀 잠깐 친숙하죠 서양사 할 때 그 당시 나르디니키들이 분화도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중소으로 들어가서 개몽활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펼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펼쳤던 운동이 분화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화도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개몽대도 조직을 하고요 한글도 보급하고 농민개몽도 앞장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청년과 학생들의 역할을 컸는데 청년 학생들은 이제 그 당시 고등고통학교 정도 이렇게 다니는 그 벨트계층의 사람들이겠죠 청년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농촌으로 들어가 강수수와 약을 열어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신문사는 교재를 직접 제작 고급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문학작품 소설책도 썼죠 그래서 이제 시문이 동아일부에서 상록수라는 것들을 연재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강수가 흙을 이제 뭐냐면 소설로 만들었죠 자 근데 이제 문명택지 운동이 이제 그 일제가 딱 보기에 민족오치 쪽으로 나가니까 1935년에 강제로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교과서 또 다른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를 보죠 자 미래인 교과서 보면 이제 농촌 계몽운동 전개하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 말부터 민족주의 진영은 군빅한 농민들에게 생활을 한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겠다고 키워주는 것을 시급하다고 여겨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그때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던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천도교의 조선 농민사 YMCA 같은 종교단체들인데 자 여기에서 좀 능력이 올 게 뭐냐면 천도교의 조선 농민사예요 이거는 뭐 농촌 계몽운동 참여한 건 맞긴 맞는데 이 단체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거든요 이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는 청교도는 민족주의 단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천도교 중에 천도교 신파들이 이제 만든 거야 약간 이제 계량주의고 좀 약간 친일적인 단체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앞장서서 종손일보와 동알보대, 문명태치와 함께 생활개선 등을 농촌의 단면 문제를 일제가 허용한 범위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불법보다는 일제가 허용한 범위에서 합법적인 방향으로 했고 조손일보와 동알보대는 이제 이걸 통해서 문자를 보급하면서 일종의 신문구독을 늘리려고 했던 거죠 네 자기 위도대로 하진 되진 않았지만 자 조손일보는 아는 것이 심 배어야 산다는 9월에 한글 교재를 직접 만들었어요 여기 그리고 전국 순회강연을 통해서 문자보급운동을 뭐냐면 펼쳤고요 동알보는 분화로돈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농촌개목운동을 전개를 했다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모아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 교재를 공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농촌개목운동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자 여름방학을 앞둔 전국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농촌을 향한 과정은 무엇일까 당시 학교수가 턱없이 부족했고 유산교육이기 때문에 일제수탈로 가난하게 활용했던 농민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엄둘조차 내지 못했다 이에 뜻 있는 학생들은 농촌에 가서 한글 강습, 보건과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4년간 분화로운동에서는 5,7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숙식을 비롯해 거의 모든 비용을 수수료해결하면서 현신했다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전면 금지된 1935년 이후에는 학생들이 비밀결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농촌개목운동을 이어가려는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일제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운동은 반간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언론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냐면 이 운동이 민족의식 세치가 뛰게 되니까 1935년에 운동을 금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실력양성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의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의의겠죠 그 다음에 한계는 여기에서까지가 한계죠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물산장룡운동과 매일리트야 설립운동 등으로 대표하는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은 민족경제의 자직과 근대교육의 폭우 신문화 견설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서양이남 1번처럼 자본주의 문명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한 민족운동의 흐름이었다 자 이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민족동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자 하지만 부터가 이제 한계가 나오죠 하지만 실력양성운동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 신민통치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항의 투제가 거래가 있었고 또 일제와 타협에 쉽게 무너진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운동 자체가 지도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료세의 의도와 상관없이 민족운동이 세체를 뜨니까 이 1035년 금지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실력양성운동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조선학운동도 이제 큰 범위에서 실력양성운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금성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문명퇴치운동이 이제 시작됐던 배경 요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3.1운동 이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민중들 대상으로 문명퇴치운동과 민중개몽운동을 하는 야악과 강습소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야악과 강습소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퇴치운동 같은 것들이 행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뒤에 내용은 뭐 거의 어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비상교과서 이제 볼게요 186페이지 자 여기 보면 1920년대 후반에 언론기관을 중심해서 문명퇴치운동이 이제 전개됐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했다는 거 조선일보의 문자보호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글 교재를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한글 교재 보면 한글 원본이라는 교재를 이제 이제 발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동아일보는 분아우드 운동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 분아우드 운동하면서 이런 개몽활동도 이제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이제 분아우드 운동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34년까지 총 4회에 거쳐서 전국규모의 문명퇴치 운동을 전개했는데 3회까지 이 운동을 분아우드 부르다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요 4회 농촌개몽운동으로 이제 바꿨다 이 분아우드 운동도 그 지금 역사를 점검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일반 사람도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식인들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농촌개몽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실력양성운동의 의미와 한계를 좀 볼게요 자 물선장룡운동과 밀립대학산립운동 등으로 전개된 실력양성운동은 민족경제 자직과 근대교육의 보금 정근대적 의식과 간습타파 신문화 건설 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선진 문명사회를 발전시키고 하였다 이러한 실력양성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대적 활전을 추구하고 민족의 실력을 키워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쉽게 무너진 경향을 보였고 선실력양성 후 독립을 내세웠지만 점차 뭐만 실력양성우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들 상당수가 뭐냐는 친인화됐죠 물론 이제 실력양성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 친인화라고 이제 등식화시켜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수가 친화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실력양성운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1920년부터 30년대까지의 노동,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교과서마다 이제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일단은 제가 제 교재를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일단 기본을 잡고 그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농민운동의 배경을 보면 일제의 시민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이 농민이었죠 그래갖고 토지조사서가 3위 증시킬 결과 이 농민들이 대구 몰락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몰락한 농민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개항 소작농으로 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것처럼 도시로 이제 많이 이주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민지 지지주의가 형성되었고 가중화 소작 부담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 사상 보급 영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제 이제 1920년대부터 농민조합이 결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작인조합이란 농민조합, 농우회라는 형태로 농민운동이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1924년에 조선노농 총동맹이 결승되죠 그래서 조선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총동맹을 결승했는데 농민하고 노동자 조합이 좀 약간 결합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노동 총동맹과 조선노민 총동맹이 분화가 돼 그래서 1927년에 조선노민 총동맹으로 조직이 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이 분화되보였어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이제 뭐냐면 상급단체죠 오늘 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같이 상급단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노동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총 20년대와 30년대에 큰 차이점을 벌이고 있군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세부적인 차이점도 보이지만 크게 이제 볼 때 노동자, 농민운동이 이제 여기에 차이점이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농민투쟁하고 관련돼서 나오지만 노동자 운동도, 노동운동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20년대에 들어가면 경제투쟁을 하죠 농민들 생존권 투쟁 그래서 한미 증식기획에 인해서 몰락한 농민이 증가가 되고 신문지 지주제가 강화되니까 이때 이제 소작료 인하 소작조건 개선 그다음에 소작권 이전 반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생존권 투쟁과 관련된 거야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제인데 그때 암태도에서 이제 그냥 한국인 지주주의 그 뭐냐면 70% 이상의 고유대 이제 소작료를 부과하니까 그걸 40%까지 낮췄죠 나는데 성공은 소작쟁이죠 자 근데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왜 바뀌냐면 이때 신간회가 이제 해체되잖아요 신간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나와서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인정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코미트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운동이 가격하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형태였는데 아예 그냥 지도부를 장악해 버리죠 그래서 적생농민조합 그 다음에 적생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단순히 생존권 문제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일제타도라든지 그 다음 토지를 분배한다든지 이런 좀 약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를 정치적인 요구들을 많이 해요 전투적이고 상당히 가격해지고 그래서 30년대 이제 전반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초중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격이 변화되면서 이 당시 이제 그 신민지배를 부정하는 항해민족운동, 계급투쟁, 사회주의와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화법적인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상당히 가격해졌다 그때 이제 대표적이 이제 뭐냐면 노동쟁이, 아 소작쟁이가 불인공농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야 여기가 이제 일본인 농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농민노동운동하고 그 농민운동이 20년대, 30년대에서 확 달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 가격하게 했죠 그래서 근데 30년대 중반 기점으로 해서 이게 극격하게 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세퇴하잖아요 왜냐면 일제의 탄압이 들어와요 그리고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생농민주의와 적생노동적으로 해갖고 사회주의에 참여해갖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막 노골적으로 하니까 일제가 또 사회주의 조직들, 점조직들 다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부터 30년대 중반부터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교재에서는 제가 이제 4단계까지 나누고 있는데 굳이 4단계까지 볼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1920년대 이제 대표적인 소작죄가 암태적 소재 징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30년대에서는 불이응원 노동 소작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소작죄가 일어나서 1930년대에 나오면서 일제의 대응을 볼게요 원래 일제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지주들을 위한 계획을 했어요 이 지주들을 포섭해가지고 신민지 말단호 삼는 신민지 지주지든지 방향을 했거든요 근데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좀 입장이 약간 변화가 일어나 왜냐하면 30년대에 들어오면 일제가 이제 뭐 만주 침략하거나 나중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나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이 일종의 병창기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했죠 10년 공급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농촌 사회를 좀 안정화시켜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맨날 으쌰으쌰하고 대모하면 이게 일제 입장일 때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효율적으로 이게 식량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후방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종전의 지주 중심의 계획에서 일종의 소작인들의 입장을 좀 들어주는 계획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약간 물론 이것도 이제 30년대 후반에서 그러면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막 하니까 이때는 이제 다시 이제 이 정책이 중단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제는 한편 농민운동을 탄압하면서도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같은 걸 반품하면서 소작입법 등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소작쟁이는 이제 체제 내에 포섭해서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후방에 있는 농촌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해요 자 이런 운동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 차원에서 일제가 1940년까지 펼쳤던 운동이 농촌진흥운동이죠 이 농촌진흥운동은 일제 주도의 간제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운동 관련돼서 예전에 나왔던 게 조선농지령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선농지령의 몇 년에 실시했냐 뭐 그 정도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나올 때는 조선농지령 내용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작입법 등을 만들어졌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목적은 뭐냐면 경제공화군에 대한 농민의 몰래가 사회주의 세력에 영향을 받은 농민주의학운동의 흑상을 저지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제 대륙집량에 따라서 한국의 후방기지를 안정화시킨 거야 그래서 수단을 극대화시킨 건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충공을 퇴치하고 그 당시에 보릿고개에서 상당히 봄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퇴치하고 자력갱생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농촌에 상당히 고리대로 해갖고 빚을 많이 졌어요 차금 퇴치 차금 예방 분열자 같은 인연 노동력을 또 이용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농의 다각화위 부업을 장려했고요 그 다음에 소작입법 같은 걸 펼쳐갖고 자작농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요 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조선농지령 같은 걸 반포하죠 그리고 조선소작조정령 등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오면 이게 조선농지령이에요 조선농지령이 이제 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이거 이제 발표 배경을 보면 가혹한 소작조건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사하고 소작인의 증가된 것을 이제 뭐냐면 좀 더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조선농지령의 내용을 보면 자 이 소작인이라는 용어가 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임찬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래서 이제 땅을 빌린 사람 그럼 땅을 빌려주는 사람 지주는 뭐겠어요 인대인의겠죠 그래서 있고 그 당시 많이 많았던 마름의 이제 중간수탈을 금지시키고요 소작기간도 3년을 하원으로 설정했어 왜냐면 그 당시 계약상 이제 가능적으로 했던 게 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3년을 설정했으니까 그 3년 안에서는 이제 뭐냐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 했던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당시 농민운동 그 소작진이 일어날 때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소작권을 이전하지 말라 계약이 안에 있는데도 왜 계약기간 안에서도 소작권을 인정하냐 이전하냐 단섬한테 그게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3년 안에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주셨어 예 그래서 이제 이 3년이란 것도 일반 가능 중에 최대한 기간이야 법조고 인정하는 조치고 요 안에서는 소작권 이전을 금지시켰죠 근데 이제 이렇게 3년을 못을 박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맺을 때 뭐 4년 5년 더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3년밖에 안 맞게 돼 3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게 되죠 예 뭐 이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훌륭을 소요권 이동에도 훌륭이 된다 그러니까 A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땅이 B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 B하고 같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전세에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소작료 수탈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기하기 전에 소작쟁이 하기 전에 불만 터뜨리기 전에 제도적으로 소작료 감면 청구권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소작 너무 높다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소작료를 깎아주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런 이제 농촌 진흥분들 한계를 보면 신민지 지주주의 개혁 등 근본적 개혁이 역부족했고 그 다음에 지주 자본가 등 농민 수탈가 토지 경고를 초대했다 그거조차도 이제 40년대에 들어오면서 30년 후반에 40년에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흐지부리 됐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태평양전쟁이 나오고 막 본격화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선 농지용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낼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래서 농민운동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볼게요 자 노동운동은 이제 배경을 보면요 노동자 수의 증가,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이나 장시간의 노동 이런 것도 있고 그 배경에는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자 수도 증가되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이제 보면 20년대로 30년대하고 차이가 있어 앞에 농민운동도 비슷한 양상은 이제 전개되는데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노동제, 임금을 상승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생존권 투쟁이죠 합법적인 투쟁 방법이었고 30년대 들어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주의자들 개입하면서 적생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민족의 이익을 대표한 단일당 결승을 해라 그 다음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라 그 다음에 이런 교육제도를 폐지해라 이게 생존권 문제와 관련이 없는 그런 항일민족운동을 하게 되죠 계급투쟁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탄압을 받게 되고 이 노동조합들이 지하로 조직화된다 지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제가 이제 나눈다 세무적으로 4단계로 나눴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4단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 중요한 파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울 것이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원산 노동자 대파업 있죠 이거는 좀 봐줄게요 자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예전에 기초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원산을 보면 이제 그 당시 공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영국인 공장 중에 경험하고 있는 영국인 공장 중에 나이지성이라는 석유회사가 있어 아마 이제 석유를 정제하는 회사 같은데 이게 일본인 감독관을 많이 공용했어요 근데 이 일본인 현장 감독이 조선인들을 이제 구탄 사건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인들이 열받아갖고 이제 파업을 하게 되고 해설직에서 사과를 하고 노동자 요구를 받아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이 나이지성 뿐만 아니라 원산에 있는 공장에서 연대투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커지게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확대되고 그리고 또 국제적 노동단체의 어떤 지지까지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나름대로 이제 제일 컸던 이게 파업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의리를 보면 노동자의 사회적 의식이 고조되고요 일본 신민지 통치자의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켰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진압이 되죠 뭐 어영노제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지도자들 특히 원산노련이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원산노련이 원산노동자 총파업을 이끄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지도부를 이제 다소 권고하고 등등해서 탄압해서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이제 3단계 3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니까 또 사회주의자들 연결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적생노동조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생존권 투쟁에 벗어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얘기하고처럼 농민운동도 비슷한 양상을 하게 되고요 3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스며들어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제 미래인 교과서부터 한번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가 좀 약간 잘 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7페이지 볼게요 187페이지 자 농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받다 이렇게 보면 자 일제강점기의 농민은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의 실행으로 토지를 잃고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경우 많았다 자 소장농은 50% 넘는 높은 소장농의 지세 그 다음에 그 소장농의 지세 공가금 수의조합비 비도대금 등 지주가 부담할 곳까지 떠안지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위의 그 수가 늘어난 노동자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요 연약한 작업 환경 때문에 장시간이 노동에 시달렸다 일본인 작업감독의 민족적 차별적 행동도 많이 행위도 있었다 특히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 노동자도 절반인데 여성 노동자는 더 절반이죠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더 뭐냐면 임금에서 상당히 차별을 받았다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작쟁이를 볼게요 자 제주의 수탈에 시달렸던 농민은 조합을 만들어 생존권 수호를 위한 소작쟁이를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총 20년대 소작쟁이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생존권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요 너무 이제 소작쟁이가 높다 그러니까 소작량이 40% 해달라 지세하고 공과금 같은 건 너네들이 따가고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는데 왜 우리에게 부담시키냐 그 다음에 그 당시 중간에 마름 같은 게 있어요 마름의 행포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동양척칙주식에서 일본인 인민을 반대할까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위해 농민주의의 활발히 조직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회주의 운동은 이때는 이제 개입은 했죠 근데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가서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나중에 적생농민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도부가 그냥 사회주의로 자들이 채워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원만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소작쟁이수와 참여 농민수가 일어났다 전국적인 농민운동단체인 조선농민총농맹이 결성됐다 이 조선농민총농맹은 앞에서 조선농농총농맹에서 갈려져 나온 거죠 네 총 27년에 자 농민의 주된 요구는 소작로 인하였고 지주가 자신에게 떠넘긴 각종 부담을 없애는 것이었다 자 이런 요구에 소작권 박탈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소작권 이전만 내 요구를 했다 계약기간 안에 소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A를 B한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암태로 소작쟁이 암태로 소작쟁은 이제 암태로라는 곳은 전날 신안군의 암태로라는 그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큰 농장이 있었어 한국인 농장이 한국인 지주들이 있었던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작농이가 70%가 너무 높으니까 1년간의 투쟁 끝에 소작놀을 40%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 암태로 소작쟁이는 나름대로 성공한 소작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암태로 소작쟁이는 고율의 소작놀을 증수하는 지주의 행포에 맞서 1년간 거친 투쟁 끝에 농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간철된 대표적인 쟁이었다 자 소작쟁이가 발생하면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지주의 편에서 농민의 요구를 억압했다 이에 이제 농민이 일제와 무적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0년대가 있고 또 노동쟁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노동쟁을 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의 사회적 운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이 높아졌다 이에 이제 노동자 단결과 건의고호를 위한 노동조업이 많이 만들어졌고 노동쟁이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로 등장했는데 이때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라는 것은 1927년에 조직한 조선 노동총국맹이야 오늘날 말하면 한국노총이나 이런 민주노총 같은 상급단체들이 형성이 됐던 거야 그래서 있고 자 노동자의 요구는 주 임금 인상 그 다음 노동시간 단축 그 다음 비인간적인 대응화 작업 환경 개선 등 생존권에 직결된 것이다 자 근데 노동쟁이가 일어나면서 경찰이 개입되고 탄압됐고 20년대 대표적인 노동총파업이 원산총파업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이 원산총파업 같은 내용은 해남교과서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남교과서 좀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해남교과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산총파업은 한 석유회사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 석유회사 라이징신이라는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의 구탄사건을 시작했다 자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행포가 심했던 일본인 감독 파면을 요구했고 회사 측에는 처음에는 폭행감독의 축출 파업 중 임금 4할 지급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회사 측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했고요 원산 노동연합회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원산 노련이라고 하죠 약칭 그래서 이제 원산 노련이 중심이 되어 총파업을 시작했다 자 원산총파업은 일제의 파업 지도구 탄압 회사의 물리적 폭력 어용노조 설립 각종 행위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원산총파업의 의의가 있죠 자 원산총파업은 그 원산 노동연합회라는 지역노동운동조직이 있고었다는 점 그리고 외국 노동자와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원산 인구의 3분의 1을 참여하는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성장을 보여주는 성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나은데의 의의고요 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자 193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신간내에서 탈퇴한 사회주의자들이 그다음에 커뮤니터로부터 인정투쟁을 받게 해서 아 여기도 원산총파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앞부분은 그 뒤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하고 앞에서 얘기처럼 이제 여러 원산총파업이 그런 그 노동자 세계적인 어떤 노동자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중국이나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와 경영적 전문까지 보내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제 국제적인 언대를 이제 가시했다 요게 의의죠 원산총파업은 일제강점계 최고 투쟁을 보여준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었다 그래서 일제경찰력과 일본의 자본가에 맞서 치러난 투쟁은 반제국적 항임운동이라는 남도의 의의를 두고 있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30년 들어가면서 이제 노동농민운동이 그게 먼저 가격화되죠 극심적인 양산을 비교해 뜨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그래갖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을 해서 그 당시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제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혁명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노동조합인데 이거 이제는 적생농민조합 적생노동조합 이렇게 있죠 농민조합과 노동조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노동쟁이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30년대에 상당히 많이 보조돼요 35년대까지 여기까지는 쭉 내려갔지만 그래서 30년대 초중간 때 이렇게 그 뭐냐면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고 노동쟁이가 많았던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와서 볼게요 자 일제가 지지와 자본과 편에서 노동자와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하자 그 당시 농민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사업과 연대여 혁명적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래야 쟁의는 토지에게 농민에게 토지의 농민에게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노동자 농민의 정보를 수입하자 같은 급진적인 구호를 내세우면서 비합법적인 폭력투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그 당시에 노동쟁이나 소작쟁이는 합법화가 좀 불가능했죠 특히 30년대에 가서는 그냥 그 자체가 뭐냐면 비합법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특히 앞에 20년대 합법이고 30년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좀 그래요 자 이런 사실은 농민 노동운동이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계급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해투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농민 노동운동이 중일전쟁 이후에 가혹한 탄압으로 점차 위축화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제탄압 노동운동이 지하했죠 이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농촌문제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성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금성교과서 내용을 보면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08페이지 펴보세요 자 생존권 투쟁에서 항해투쟁으로 농민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자 농민과 노동자는 일제가 시행한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산미증식계획과 토지조사사업 같은 것들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암태로 소작쟁이 같은 집단적인 일을 일으키면서 소작권 인하와 소작권 이동 반대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노동자들도 그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인족차별정책을 요구하면서 파워투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운동단체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으로 쟁의수와 참여인원이 정차 늘어났고 1924년에 조선노농총동맹 같은 전국적인 단체가 조직됐는데 이 단체가 분화됐다고 했죠 1927년에 조선노농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돼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조선노농총동맹 강령 초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노동계급을 해방하여 완전한 신사회를 실현시킬 목적한다 우리는 단결을 유리하고서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때까지 철저한 자동계급과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현재생활을 비추어 실시각각 복리 증진 및 경제적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농민운동은 소작인 조합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 조합을 발전했으며 노동운동은 앞에서 원산 총파업을 익히면서 투쟁을 했다 그렇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1930년대에 농민과 노동운동의 점차 생존권 투쟁, 항의 투쟁으로 성격을 받았는데 일제의 탄압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하는 신간의 해체 이후에 이런 사회주의들이 본격적으로 지도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샘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사회주의 세곱과 연대를 강화해서 혁명적 농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비합법적인 폭력투쟁으로 전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비상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로 해서 그 당시 많은 운동도 있었다 내용인데 요건 좀 이따 읽어보기도 하고요 농민운동을 보죠 농민운동도 뭐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일제의 토지조사적과 산미진식계획으로 농민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그래서 농민들은 열악한 경제생활 개선을 위해서 소작인조합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지주의 행포와 일제의 동층 정책에 맞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농민운동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암태료 소작쟁이 같은 거 이제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교사 교과서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험문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적생농민조합 항공적 농민조합과 항공적 노동조합도 사료를 이렇게 같이 내면서 문제 나왔잖아요 이게 갑자기 뜨끔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 교과서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봉하는 영향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 농민운동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비합법적 농민조합으로 중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박가지한테 농민에게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 평균 분균 관련된 내용이죠 경제의 유전 이런 원칙들 자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급진주의 구호를 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운동을 볼게요 자 노동운동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17번이에요 자 1920년 해설용의 페이지로 공장과 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수가 점차 증가됐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긴 시간의 노동이 혹사당하는 등 노동 조건이 매우 여럿했다 이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이들의 편을 드는 일제에 맞서 임금 사건과 부당 예고를 반대하고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이를 펼쳤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전반기에 노동자들은 지역별 그 다음에 직업별 노동자를 만들거나 노동단체에 참여하여 노동 조건과 민족과의 차별대우를 개선을 하였다 1921년에 이제 구체적인 20년대에 노동쟁이들이 나오죠 부산의 부산 운반 노동자들이 파업하고요 1923년에 경성 고무농장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고무 공장이죠 네 고무 신을 많이 심었구나 고무 신을 그래서 고무 공장 여공들과 평양 양말 공장의 직궁들이 파업을 했다 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여 1924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사회주의자는 계급 해방을 위해서 노동자의 각성과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1927년에 결성된 노동 총동맹의 각 지방의 노동쟁이를 이끄면서 노동운동이 더욱 활성화됐다 자 노동쟁의 성격도 생존권 투쟁에서 일제의 신민통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원산 총파업을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예매해 왜냐면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존권 투쟁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일종의 번곡적 역할을 했다 번곡적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꺾이는 20년대에서 30년대로 꺾일 때 이런 약간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930년대 이제 뭐냐면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농민운동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용을 지향하는 비합법적인 노동조합 중심으로 전개했고 혁명적 노동조합은 도시의 농촌지역과 그 다음 한경도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자 여기 한경도 공업지대라는데 한경도에서 공업지대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병창기자정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상대적으로 가깝고 천연장원이 많았던 한경도 지역에 그 당시 공장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중화학 같은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의의와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농민 노동운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농민과 노동자 자신들에 관련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제의 신민통치 형식을 극복하는 항해 투쟁이 뭐냐면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산총파업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각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의의가 있죠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항해 투쟁이자 항해 투쟁이자 일제강정의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다 그래서 원산총파업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회남을 보죠 회남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단 좀 약간 중간에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읽을게요 자 신민지 농촌에서 하면 어땠을까 자 일제는 농촌에 관하는 이구를 농민의 게으른 탓으로 이제 돌렸어요 조선총도부가 만든 건농포스트에는 상농이 풀을 나기 전에 뽑고 중농이 풀이 나고 많은 꽃 뽑고 한옹이 풀이 나면 뽑지 않는다 요번에 김매기 작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상농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부지런 농사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농이라는 것은 부지런 농사권이고 한옹 개운 농사권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면해라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근면을 강조하다 보니 없는 풀도 뽑아야 된다고 선전하지만 땅에 없는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것을 어떤 그 구조적인 환경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산미징시키기나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만땅을 뺏었잖아요 뺏겼잖아 근데 이런 환경은 보지 않고 이걸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농촌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촌에 관한은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징시키기 같은 총독부의 농업정책의 결과였다 그래서 소수의 지주에게 토지 소유가 집중되고 소작 조건도 열악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작로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자작경 소작농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전에 그 보면 경영농 부농이라고 하는 자기 토지 뿐만 아니라 착용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농사를 짓는 그런 계층들이 감소하고 순소작농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소작농이 증가되고 경작궁도 박탈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주지 이제 이걸 받더라도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에 위협받는 농민들은 소작인에만 농민주의만 더 저항했다 그리고 이제 지주의 행파에 맞서서 소작농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권 확보를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한편은 소작의 생존을 위해서 고린대금업자의 돈을 비교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농촌에서는 차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에서 앞에 지금 얘기할 때 차금격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던 것도 그 당시에 농촌사항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농촌을 떠나 도시나 해외로 이주한 것이 들어갔다 이 관련된 내용이 다시 예전에 기초변이 나왔죠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은 이제 뒤에 좀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시민지 공급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비율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가혹과 노동시간 때문에 일본인 노동자보다 비해 절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죠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도 남성 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930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조차도 친환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정성의 공장진을 둘러보고 나서 유년공과 여공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경고할 정도 노동 착취가 만연해였다 그래서 농민 노동군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여기 보면 암태도 소작증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건 나름대로 성공한 소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평화북도 용촌에서 우려 2천 명이 참가한 부리농장 소작증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30년대의 소작생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민족차별과 부당해고에 반대해서 임금 인성을 요구하는 노동쟁을 벌였는데요 그때는 원산총파업이 있고 그다음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평양에서 고무노동자였던 강준용이 임금사감을 항의해서 을밑대 평양 대동강에 보면 을밑대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인 그 내용이 있어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0년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노동자 농민운동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여기 2번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언급한 강준용이라는 사람이 이게 평양에서 일어났던 고무신 노동자였는데 자기 농장에서 임금을 삭감을 하려니까 그게 반대해가지고 을밑대에서 올라가서 지붕 올라가서 항의 농성을 하는 거 오늘날 보면 노동자들이 고국 농성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다 보십니다 크레인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걸 이제 뭐냐면 지나가던 동아일보 기자가 그게 뭐냐면 인터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왜 이 사람이 이제 강준용의 사람이 왜 올라왔냐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잘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49명의 우리 파업단의 임금 삭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평양의 2,300명의 공우직공의 임금 삭감이 원인이 될 것이고 죽길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평양에 있는 고무농장까지 다 임금이 이제 삭감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 같은 것들에 사회주의관이 확산되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나 사회개조사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이 활성화된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을 해갖고 청년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이라든지 뭐 등등의 또 영향을 줘 그래서 뭔가 이제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응에 대해서 항쟁하는 그런 운동들이 펼치게 되거든요 20, 30년대 거쳐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안에서 또 사회주의 단체와 노동단체 사회주의 단체와 민족주의 단체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동자 농민운동 노동농민운동 노동농민운동 제외하고 여러 이제 또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그 운동 사회단체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제 사회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사회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전에 제가 소개했던 개조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개조사상 관련된 내용이 금성교과서에 좀 자세히 적혀있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개조사상이 수용 이렇게 있죠 자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세계에서 제국주의 정당에 했던 사회진환에 대한 대안이 모색됐다 이 사회진환은 이제 적자생존 같은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적자생존을 강조하냐 상호 부조를 하자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사회개조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사회진환에 대한 대안이 모색됐고 이에 여러 근대사상이 주목됐고 국내에서 이러한 사상들이 유행 여학생과 지식을 통해 개조사상 이름으로 수용됐다 자 동립운동가들은 동립위회에 우리나라가 세계 흐름에 따라 국민주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친민지비를 자유, 평등, 민주주의단의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에 드는 억압행위를 규정하고 일본에 저항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서 아나키즘 같은 것도 수용했다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나키즘은 강제적인 모든 권력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을 부정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적을 불문하고 개인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 아나키즘은 뒤에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서양사 강의할 때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나키즘이 그 당시 한국, 일본, 중국의 지식인들 아나키스 지식인들이 또 연대가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동아시아 교과서 강도할 때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아나키즘을 독립운동의 방편을 수용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신채호 같은 사람이죠 신채호 뭐 김홍공 이런 사람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했다는 거죠 신민주 권력의 타도 목표로 삼아서 반 제국특의 추징을 낳았다 이것이 의료활동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개조사선하고 이제 의료활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민족주의인데 이 민족주의가 앞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1920년대에서 분할을 거듭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절대 독립론 절대적으로 이제 즉시 독립을 해야 된다 사업적 비타업적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자치론 같은 것들 그리고 실력양성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족주의의 배경 발달 배경 관련된 내용도 있고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국권상식 이후에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들을 지역 신분 계급으로 때려놓는 운명 공동 민족으로 여기는 민족주의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는 이제 뭐냐면 구성원들의 단합을 깨하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민주의 발전을 이제 깨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서양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민족주의를 보통 뭐 침략적 민족주의 뭐 통합적 민족주의 그거잖아요 유럽식 민족주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침략을 받고 저항하면서 생겼던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불법적인 침략자로부터 그 주권을 대체라 민족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 삼았다 자 이런 민족주의 사상은 일제강정의 독립운동의 밑바닥이 되어 다른 노선의 사회운동에 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회운동 안에서도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회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 안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족주의 운동이 어떤 방향을 전개했을까 자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단결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민족산업육성, 교육보급과 같은 실력양성운동, 민족의 뿌리와 고율성을 찾기 위한 역사문학연구, 문화연구 그 다음 무장독립투쟁과 외교활동 등 다양한 반영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사회주의를 보죠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제 1920년대 이제 그 당시 1917년이죠 러시아 혁명에 일어나면서 20년대 이제 한중인의 널리 확산됐던 건데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이제 계급투쟁과 함께 또 민족해방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노동자 농민운동 같은 것들에 큰 영향을 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노동 청년이나 여러 사회운동단체도 영향을 줘서 각각 객층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1925년에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에서 했던 조선공상당이 결성됐는데 조선공상당이 만들어진 가정은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탄압해서 결국에 조선공상당이 4번에 거쳐서 해체되고 다시 세워지고 그런 이제 그 가정을 걷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인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때때로 갈등이 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연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있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냐면 사회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회운동에서 볼 때 뭐냐면 연령별 사회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린 날 10대 애들이 소년운동을 하죠 10대보다는 이제 약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이렇게 소년이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 그래서 소년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 후반부터 한 20, 30대까지 이 정도 이제 사람들 청년이죠 청년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중에 이제 학생들 있으잖아요 학생운동이 있죠 이게 이렇게 이제 소년, 청년, 학생운동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볼게 청년, 학생운동 좀 볼게요 자 3회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만세시를 주도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퇴학을 해서 그냥 기미독립소년소만 공포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수술을 잡혀갔잖아요 셀프로 감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탁골공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잖아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뒤에 얘기했지만 60만세운동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강주학생항행운동도 이끌었어 그래서 그 당시 20년대 그 뭐냐면 운동이 명망가에서 학생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 학생들이 되게 나이대가 이제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 되게 이제 고등고통학교 정도 다니는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뭐 청년에 속하겠죠 청년의 범위에 이 학생운동도 이게 이제 그 안에 민족주의 성향을 강한 학생단체도 있고 사회주의 성향에 강한 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에 이끌었던 60만세운동과 강주학생항행운동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청년학생단체는 3.1운동 직회 주로 덕채지혜수양이나 민중개몽운동의 이제 목표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학생단체 특히 이 청년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개조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만들어졌다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들어졌던 단체 이 청년단체들이야 그래서 이제 계급회방을 내면 목표 활동했으나 사회주사상이 보급되면서 계급회방을 내세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운동 안에서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계보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원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들이 연합정산이 형성되면서 조선청년연합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까지는 그 민족주의자들이 좀 주도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탈퇴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청년회 같은 단체들이나 신흥총동맹 같은 걸 막 하고 결국에는 1924년에 다시 통합을 하게 돼요 자법적 조직이 그래서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회의 선언에 영향을 받은 거고 이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때는 주도를 하죠 그래서 서울청년회가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같이 해체됐다 그래서 신간회가 해체될 때 우리가 뭐 정회의 또 신간회 해체될 때 우리가 근회의 같은 여성단체도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조선청년총동맹도 해체됐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단체들이 연합을 했지만 사회주의가 탈퇴하고 다시 사회주의자들이 또 중심으로 자화합작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청년 동맹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지만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같이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적으로 조선청년총동맹이 형풍됐다 1924년에 만든 거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단체로서 대중분위의 해사의 건설을 도모하고 민중해방운동을 선구자가 될 것을 기약한다라는 강력을 냈었고요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좀 주도를 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를 했다 서울파 사회주의 계열들이 주도했어요 서울파는 조선공상단의 토착 사회주의자들 얘기예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맹공학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학생운동 관련된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이제 청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긴 뭐 여성운동밖에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사회운동 이후에 청년들은 스스로 미래를 짊어진 지식인이자 학예운동의 주체임을 장악했다 자 이에 신학문을 배운 청년들 중심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년운동단체가 조직됐고요 청년단체들은 민중개몽을 위한 토론회, 강연회, 야학같은 개몽활동을 했죠 자 사회주의 사례들이 보급되면서 계급해방을 외치는 청년단체들이 많아졌고 그게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울청년회라든지 신흥총동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호합작조직이었던 조선청년총동맹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거 안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좀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청년단체들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운동의 어떤 생물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때 청년단체들이 사회단체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참여했다고 했죠 차지한다고 했죠 그리고 60만생운동과 강조학생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왜냐하면 청년들 상당수가 또 학생들이에요 연령대가 겹치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 보면 청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청년학생운동을 같이 묶었는데 이거는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 건데 일단은 여기 이제 청년회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학생운동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서명운동이 이외에 높아진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그 당시 청년과 학생들은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래서 청년은 1920년대에 들어서 각종 청년을 만들어서 강연회 토론회 야학금을 운영하면서 민중개몽을 심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부를 독서회 등 비밀결사를 만들고 일제의 신민지 교육을 반대하는 활동했다 동맹우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이거는 뒤에 강조학생학생운동과 60만생운동할 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남교과서를 좀 볼게요 해남교과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청년운동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여기는요 앞에서 이제 했으니까 없는 것 같아 그 앞부분에 청년운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넘어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청년보다 좀 나이가 어린 나이들 나이들 대상으로 했던 게 소년운동이죠 소년운동 그래서 이제 그 민족독립에 가까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된 지식인과 종교단체들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압무에서 소년운동 그러니까 어린애들 10대 정도 초반이나 그런 애들 그 이하의 아동들을 데리고 장기적 신뢰 양성에서 민족독립의 기여도로 노력을 하려고 소년운동을 이제 펼쳤다는 거 이제 있고요 소년운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약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01페이지 펴보세요 201페이지 자 소년운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운동은 어디에서 먼저 출발했냐면 청도교 청년회에서 출발했어요 청도교 청년회에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소년부가 이제 독립을 해갖고 어린이날 제정이나 기념행사도 거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소년운동의 밑바탕에는 청도교 사상이 깔려져 있어 인내천 있죠 최시형이 어린아이를 떼지 마라 학원님을 떼지는 거다 어린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늘이다 하늘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어린이집은 매우 명확했다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교육기회가 적었고요 공장에 취급해서 낮은 인근과 장시간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제 어린이들의 온존한 인격체를 대하자는 소년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청도교에서는 어린아이를 떼지 마라 하늘님을 떼인 것이라고 이제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죠 하늘이 사람이 꼭 하늘이다 이렇게 하늘이다 이렇게 인지했죠 2대 교주 최신의 뜻을 이어 봐서 소년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박정환 박정환 같은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소년운동을 펼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천도교 3대 교주 송병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천도교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이 하락한 천도교 소년에는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원래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는데 이 5월 1일이 메일이라고 이제 겹치니까 이게 이제 5월 5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잡지 어린이날로 어린이를 가령했다 자 소년운동이 이제 뭐냐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로 조선소년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1930년대 1제는 소년운동을 민족운동을 간주하고 탄압했고 중일전쟁이면 안전이 금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소년운동도 이런 이제 좀 약간 이념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거든요 앞에다 얘기했지만 각각 운동단체마다 뭐 이렇게 민족주의 단체, 사회주의 단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처음에 1920년대에는 이 불효주의와 민족주의 단체들이 주도를 했어요 아마 이제 그 송병의 같은 송병의 사회의 어떤 박정환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 20년대 후반 넘어가면 약간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30년대 들어가면 또 민족주의가 또 주도권을 잡았고 일단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잘못했네 말을 다시 이제 수정할게요 제가 학생운동을 이제 착각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학생운동이고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잘못 얘기했어 그래서 아까 지금 학생운동 이건 다시 얘기할게요 나중에 근데 이게 이걸 얘기하려고 넣었는데 제가 이제 필기한 걸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잘못 보고했어 소년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했는데 소년운동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쌓았다 이 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년운동도 아까 했던 얘기는 좀 수정해 주시고요 학생운동 얘기하다가 지금 전개는 지금 학생운동 전개 이게 잘못 얘기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박정환 같은 사람이 인물 어 이게 평가도 안 좋죠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요걸 얻어먹거든요 예 뭐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바른 교과서에 이제 소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요기 보면 이제 내용이 요기 있죠 자 요기 보면 일제강점기의 어린이들이 이제 대부분 공장과 노동에서 힘든 노동에 힘들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천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린이를 선인과 같은 한 인격지에 대하자고 해서 소년운동이 전개됐다는 거 박정환의 주도에서 창립된 천둥을 소년회는 1922년 노동절과 같은 날인 5월 1일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이노동 폐지 그리고 그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 마련들을 주전했다 근데 이게 매일의 날로 이제 겹치면서 이게 나중에 5월 5일로 지금의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기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린이날 포스터를 볼게요 일제는 소년운동이 이제 학력적인 성격을 띄게 되자 이를 탐합했다 그리고 1928년 5월 5일 유아예오 대의를 정해서 소년운동 단체부터 어린이날 행사 주도권을 뺏겼다 뺏겼다 그래서 이제 5월 5일이 이제 오늘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어린이날 된 것이 요 날이 5월 1일 매일이 나로 겹치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자기는 일제가 이제 5월 5일날 정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자 1931년부터 유아예오 조각을 정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권리보호가 아닌 일제의 봉사 신체 건강한 존재로 기르기 위해서 영유아 어린이에게 육체적 건강에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광고해보면 어린이들 토시토시한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서 뭐 분유광고도 하고 그래요 5월 5일이 5월 2일날 매일이 피한다고 핑계로 만들어졌지만 아니 피한다고 해서 5월 1일날 이제 피해서 5월 5일로 정했지만 실제 이거 정한 거는 일제일 1번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이거는 이제 박정환 그런 사람들이 후배인 치인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어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와있지 않죠 이게 하여튼 문제적인 분이야 이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이제 좀 볼게요 비상교과서 자 비상교과서 보면 이제 소년운동 관련된 내용이 잠깐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소년운동이 일어났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거는 앞에 있는 교과서하고 비슷하죠 어린애 소중력이고 바닥에 키우자 소년운동이 일어났던 박정환을 중심 박정환이다 했지만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5월 2일이 매일에 거친다 해서 5월 5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회담 에듀를 볼게요 자 어디에 있는 말은 이제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년운동은 어린애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출발했고 방정환이 이제 이끄는 천도교 선원회가 어린이 아이를 어린이라고 부르자고 이제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 간에 어린이에게도 반드시 높임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방정환이 방정환이 색동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제가 보셨는데 색동회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도교 소년 외에도 색동회를 또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5월 1일날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린이에게 존댓말쓰기 운동도 펼쳤거든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천도교 선원회는 1922년 5월 1일날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하자라고 전달을 배포하면서 어린이가 장차 조선의 일꾼이자 희망이라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자 입장올 때는 당장 지금 독려하기 힘드니까 먼 그 큰 시점에서 어린이를 이제 뭐냐면 개몽하고 훈련시켜 갖고 앞으로의 독립에 대비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 그래서 10년 후에 한국의 운명은 지금 어린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 먼 장례 때 언젠가 독립할 때 이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독립을 이끌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소년운동은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했고 어린이를 간행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이 잡지는 소년들의 인기를 얻어서 1925년에 3만부에 판매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기념 행진은 주요 행사가 돼서 어른들과 함께 이제 참여했고 소녀에게 민주주의적인 소년들에게 민주주의적인 삶과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포스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7년 5월 첫 일요일로 바뀌었고 나중에 5월 5일로 바뀌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노동절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노동절 그래서 5일하고 겹쳐있잖아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앞에서 이제 교발서를 보면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일제에 의해서 이제 5월 5일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동절 관련된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어 처음에 27년 5월 첫번째 일요일로 했다가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5월 5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교과서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27년에 28년에 5월 5일을 유아예우 다행위로 정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5월 1일 그 다음에 27년에는 5월 첫째 주 그 다음에 5월 5일 그때 이제 할 때 명분은 중복된다 아 그런데 실제 주 이제 뭐냐면 5월 5일로 이렇게 바뀌면서 어 뭐냐면 주도권 뺏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중형은 아니에요 예 증형은 아니고 그정도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다음 좀 쉬었다가 여성운동하고 그 다음에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어 좀 이따 할게요 예 예 예 예